2. 자기장 온다. 이미 이렇게 된거? 사망이었지? 어 사망이야. 프라이팬이 날 살렸다. 뭔 소리야? 약불리는 소리. 다리에 지금 여섯 발 물렸어요. 나 약 없네. 일단 뭐 이 쪽 가야지. 치료약도 좀 챙겼어? 어 이제 하나도 없어. 근데 5개. 거기 있는거 같은데? 쟤 거기 있네. 지금 거기는 근데. 왔다갔다 해. 왔다갔다 해. 가장 북한사람이 주기에요? 먼저 가고 있어. 나 뛰어가고 있어. 너라도 가. 더 안되면. 다시 하도 있네. 어디? 차고하네. 나 있어? 응. 먼저 가고 있어. 한 명만 타면 되지. 아니. 이렇게 되면 다 타야겠네. 어 씨. 보고. 운전 당신이야. 나 안에. 승민이가 그렇게 베스트 드라이버라고. 나 안 돼. 또 Wasn'ten. 오. 누나. 서비스. 다가고. 카페에서 도착한다고. 아. 카페에서. 이 상황이 된다. 운전재. 이덕. 차고. 卡. 아니. 혹시 일을 수고 필요하지? 어. 정비하는 시간 같았습니다. 나 배율이 있으면 좋아. 알았다 알았다 혹시 약 좀 남는 분 나 붕대도 다 썼어요 잠깐만 약국 상자 하나 줄게 빨건 없어 리별 스코프 챙겼어? 아직 치료하고 있어 리별 스코프 솔로그림 나 하나 떨궜어 충격사는 챙겨 없는대로 하고 이동합시다 빠르게 안진우씨 부동산 알아본거 있나? 네 운전자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못치잖아 응 거기 갈라고? 우리 맨날 우승했다 길이 험하겠구나 사명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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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외곽으로 돌게? 아 저거 앉으느라고? 부치키? 지금 여기 울퉁불퉁해가지고 여기 괜찮나? 사명할까? 열려있어 저기 얘도 열려있어 아.. 부치키를 위로 돌아야네 아래로 돌아야네 부치키 돌아가서 가도 될 것 같은데 돌파일까? 돌파일까? 돌파? 죽이지 마라 캐리픽들아 안진우씨의 명언이 도망가고 거기 있는 건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쏘지마라 캐릭터라 나 이들은 무서도 없냐 하는거 여기 쏘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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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지lam 그 건물, 거기 드라이버그 운전이 낭복하시네 스 Storm 내 집에는 새 뜯니 문의 짜 efecto 유리 유리창 내가 워스 ess 유리창 깨줄 필요 없잖아 왜 낚였어? 유부창 깨줄 필요 없잖아 총으로 한번 제대로 못사우냐 너 튕겼어 너 튕겼어? 다 죽었다 죽는 자들 스며드 다 죽였네 쟤네 내 위치 몰랐는데 갑박 깨졌네 쟤네 딱 자리잡기 전이었는데 보면 약 좀 주울게 그거 내꺼 빨리 먹겠어 차차 치유 좀 해야겠다 약 좀 주워주세요 마실게 없어 마실게 자 아실거 있나요? 문 좀 닫고 내가 다 죽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고급상자 3개 떨고 아니다 1개 먼저 2개 떨고 하나 다 빨아야 돼 하나 빨고 나만 빨고 줄게 에너지 링크 3개 에너지 링크 3개 고소 고소 흠 3개 2개 끝 4개 1개 쎄진다 일단 미치는 좋은데 떨어지는 확률도 줄어든다는데 우픈 진짜 너무 많이 나왔어 대신 우지가 더 많이 나오고 레토나가 두대가 있었네 한대가 아니고 차소리 작사 분리방향 저있다 예? 뭐 맞았어? 한명 맞았어 그냥 알아서 할게요 예? 뭐라고요? 뭘 그냥 강하게 잃으면 돼요 저집먹으러 갔네 아이고 회사단인데 왜 자꾸 양보 안살려고 하냐고 전척 여기다가 맨 이게 레드단 있었나? 한 대가 아닌데? 머리 두방 터졌는데? 쫄쫄 대쫄 아 저기 저기도 있네 어 다시 한 두 대였어 한 대가 아니었어 8배율 보기 되게 힘들어 4배율로 바꿔야겠다 원거리 저기 할 것도 아닌데 나 차까지 아래 좀 다 먹고 자 또 목소리 더지? 다 들여 먹고 근데 지금 저소리가 멈춘고 보면 주변에 내렸을 수 있어 조심해 야 우리 원 바뀌네 그래도 이 정도면 차 타워하기도 애매하고 야 앞에 이게 앞에 쯤에 내렸나보다 응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부동산 자체가 이제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거야 아 엄청 좋은 집은 없어가지고 네 이 집은 좋겠다 야 이거 총소리가 왜 패서 나냐 좀 이따가 차차히 나가도 될 것 같아 자기냥 좁혀줄 때 가자 이거 자기 장비료를 할만해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차 소리 차 소리요 우리 또 온가요? 우리 또 여기 왜 이렇게 핫프레이스냐 차가 왜 이렇게 왔다갔다 버려 이 앞에 그 거잖아 아 여기 뒤에 뒤로 자기장이 좀 넓네 많이 올 수도 있겠다 음 그래도 좀 천천히 가야될 수 있어 진짜 그냥 어차피 너가 약도 좀 준거 여유있어서 천천히 나가자 우리 일단은 앞에 N방향 언덕이 좀 입지가 좋긴 할텐데 N방향 언덕? 아 나 N4 바꿀까 위에 피해서 빨리 먹어야 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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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4 어디갔어 N4 어디갔어 N4 어디갔어 아 너가 찍은 데서 지금 총 소리난다 권총 소리 응 이동하자 내가 보 내가 본거 저기 들어간 거 한명밖에 없었거든 이동하자 가자 일단 여기 자기장 인이니까 거기 좀 있자 어 뭐야 어디서 났지? 정면충 우리야 뒤에 보고 가도 되겠다 이거는 어 뒤에 온나 이쪽 담배라 들어왔어 안으로 들어왔어 담배라 안으로 들어왔어 어 그쪽으로 그쪽으로 몇대 맞춰놨고 앞에 있어 기절 하나 더 너무 무리하지마 쏘는거 같으면 내가 가야 위주 안온다 크게 돌수도 있어 뒤 손아야 니가 오른쪽도 왔다갔다 하면서 가라 제 뒤에 안이 됐나?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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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씨 와 난사는데 이렇게 맞아? 아 온다 온다 앉아서 온다 앉아서 온다 기절했어 아닌가? 저기 사망했는데? 누웠다 살려줘 누웠어 50초 났어 치료하고 빨리 가야돼 오케이 허리 좀 멀거든? 어 저기 앞에 뛴다 저기 베니 방향 집 밖으로 나온다 나 온편 오는데 니 앞에 있어 어 여기 있다 저기 지금 나 본다 나 본다 나 본다 나 본다 지금 단풍나무 바로 아래 하나 있고 그리고 30종도 앞에 나무 나 본다 한 번 맞췄고 한 번 맞췄고 한 명 기절 오케이 오케이 봤어 15초 남았고 빨리 가야돼 어 뛰고 있어 나 드링크 하나 빨고 나 기절 시키는 애 더 있을텐데 난 기절 시키는 애 더 있을텐데 한풍나무 근처도 주의하고 이 집에도 있을 수 있거든 지금 15방향에도 하나 있고 오케이 뒤엔 없다 90초 돈다 연막 쟤 돈다 쟤 돈다 연막 돈다 좀 맞더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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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뛰는게 낫듯 맞더라도 그냥 뛰는게 낫듯 언덕 넘어 핫프레이스네 오케이 연막 덕분에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낫지 쏜다 쏜다 활압 있다 쟤 나무 쪽에 어 저기 있다 오케이 그치다 네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이 좌절이 모란색 다시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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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쏘고 있어 양각이야 모란색 다시야 있어 어 오케이 죽은 거 아니야 다시야 다시야 말고 옆에 나무 다시야 나무 다시야 바로 죽었는데 바로 죽었대 나 킬 안돴어 몰라 나 나무 옆에 뭐 있었는데 좀 전에 있었어 나도 봤어 잘 본 거 아니야 뭐야? 어디야? 어디야? 오른쪽 안다 뒤데? 어? 뒤? 아냐아냐 오른쪽 어디 있지? S 방향 아이씨 아 다시야 죽었잖아 나 죽는다 먼저 가 그냥 지금 누가 뛰어가는 저 집에서 쏜거네 저 집에서 현호 쏜거네 현호 화염이 아예 안보이는데 소염기에 쏠수도 있으니까 10초 남았어 뛰어도 최대한 먼저 뛰어야 돼 약 있어 약? 아이고 그쪽 말고 그쪽 말고 안쪽으로 나가야 돼 안쪽으로 나가야 돼 그쪽에서 총소리나는데 그쪽에서 총소리나는데 그러니까 엎드리셈 엎드리셈 저기 앞에 좀만 더 아파 좀만 더 아파 좀만 더 아파 좀만 더 아파 그만 두명 사운드 사운드 하나 더 두쪽 그 아저씨 옆집에도 있었잖아 뒤에 있나 그럼 저기있어 저기 누워있다 옆에 동료 보이지 응 셋 3명 2명 2명 3명 3위찍어 아 C 아 반응 너무 늦었다 2명 있었네 아 이길수 있었어 아니 너무 저기 신경을 안썼어 내가 너무 당황했어 차에 제일 있기 싸우기 놔두기 좋은데 너무 많이 싸가지고 위치 들켜가지고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이번 판 승민이 킬 쓸어 담은 것 같은데